안녕하세요. 내년 세계적인 에어쇼에 참가해서 세계 최우수 비행팀 수상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싱가포르 에어쇼 2024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에어쇼 첫날 가장 마지막 팀으로 이륙해 고난이도 기동을 선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입니다. 특히 영상 보시는 바와 같이 비행팀 조종석에서 촬영한 영상이 리얼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어서 싱가포르 에어쇼 개막식 분위기와 블랙이글스의 멋진 비행 모습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터넷에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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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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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